마이크 들리시나요? 마이크 들리십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뭐야 하질도 좋나요? 이거 테스트 좀 조금만 하고 할게요 제가 방송하기 전에 다 테스트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보려고 들리고 좋습니까? 하질도? 오케이 아 좋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밀정원 굉장히 많이들 좋아해주세요 해주셔가지고 밀정2를 좀 많이 개선했습니다 뭘 개선했냐 솔직히 말해서 밀정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술 먹방이기 때문에 안주 안주에 제일 최고의 신경을 썼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뭐 긴 말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원때 주모를 맡아준 우리 또 2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3,4까지 주모이신데 고정이시거든요 저랑 똑같은 고정입니다 진짜요?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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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예 아 그럼 뭐해? 줌칠새끼야 무에터도 안달러주셔서 하하하하 일단은 예 같은 주모일거구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주는 진짜 제가 무비한테 시켜가지고 부산에 있는 맛집들 다 예 진짜 가지고 왔습니다 아 나도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어 정말로 1화때마다 당연한 terr 승 에 딱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뭐야 이제 오늘 선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탁도 여러분들 빌려가지고 식탁도 바꿨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한번 진짜 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정원 같은 아 밀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긴 말 필요 없고 정말 죽을 때까지 술 먹는 거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수분들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S급 선수들 진짜 여러분들 라인업 보면은 정말 미칠겁니다 말이 안 되는 선수들 다 왔거든요 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다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씩 들고 와 하나씩 들고 와 안녕하세요 하나씩 들고 와 하나씩 들고 와 근데 봉준아 아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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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내부자들도 아니고 왜 우리 일자로 다 들어와야 돼 내 부자들이야 뭐야 아니 이게 포스가 있어 형도 오늘 얼마나 먹는거야 일단은 사랑이 너무 많은데 제가 잠시만 진행좀 할게요 일단은 이 둘이는 빼고 근데 여러분들 이 라인업에서 아 좀 잘 안보입니다 이 라인업에서 이 둘은 왜 내꺼 하냐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원래 술먹을때 여러분들 안주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부른거기 때문에 오늘 멤버 굉장히 야려합니다 일단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요? 저는 최소 4등 아 그러고보셨어 아니 여기 4강 3명이나 있어 개새끼야 그만해 야 얘 왜왔어 얘 왜왜왜왜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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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형이 소름돋게 자기한테 갈거 같으니까 호선이 형한테 넘기는거다 와 얘네 야마트였어 그리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근데 나는 놀러왔어요 진짜 그냥 아 나 깜짝 놀랐어 아니 이 차를 여러분들 사다리 켜가지고 이제 걸린사람 방송으로 켠다고 하니까 화색이 돋더라 진짜 난 진짜 그런거 상관없어 형이 사다리에서 뺄게요 그러면 아 그건 안되지 그거만 재미없어 아 그럼 안되지 알겠습니다 아 보성이 아 요즘 진짜 대세 아닙니까 진짜 보성이 형이 진짜 대세에요 보성이 형이 진짜 대세에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연보성이 형 난 내 아이디로 안켜도돼 야 녹화해라 아니 근데 아니 바지 이거밖에 없어요 야 아 진짜 아 여러분들 와 어떻게 또 공교롭게 보니까 같은 아 아 영호가 다시 왔습니다 와 아 진짜 벌써 한 10개가 된거 같은데 그니까 너무 반갑고요 아 일단 저번에도 너무 재미있게 하고 왔으니까 편안하게 좀 재미있게 이야 영호까지 이렇게 인사하는데죠 아 그리고 이 두 분은 잠시만 와주시고요 예 인사 안하는 대신에 아니 밀정은 우승자시잖아요 우승자 자격으로 왔거든요 아 우승자 자격으로 왔죠 아 우승자 자격으로 왔죠 그러니까 술이라도 잘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아니 갑시다 우리 이거 한 번도 안해봤죠 네 아 형이 가르쳐주 진짜 어떻게 하라고 어? 이거 맥주 하나씩 다 들고 있으면 돼 자 빨리 따 빨리 따 아니 이거 따는 거 있어야 되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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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가져올게 오케이 이거 여러분들 그때 그때 아 또 윤소이 형님 네 아 또 선배관계 감사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 별풍선 체크랑 그다음에 이제 그 뭐야 여런들이 왔냐 안 왔냐 주모가 다 확인해줄겁니다 뭐 윤소이 누군데 여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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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방클소 감사드립니다 하하하하 아직 씻고 안 걸어도 돼요 여러분들 아직 씻고 안 걸어도 되고 이게 따는 건가? 어 맞아 맞아 내가 다 닦아줄게 어 오? 이거 닦았지 이거? 이거 다 다 어 다 닦았어 형님 보아 형님 깨끗하네 아니 하나씩 다 들어갔어 솔직히 저번 1화 때문에 이거 되게 더러웠거든 조금 먼지 막 머리카락 막 들어가고 내가 2시간 동안 닦은 거야 그거 나한테 오죽 시켰어 야 여기 내 발 들어간 거니까 깨끗이 닦았어야 돼 어 아 같이 따지면서 한 거구나 가자 가자 오늘 진짜 성공하네 재밌게 합시다 자 갑시다 이거 오늘 근데 맛있게 타자 여러분들 오늘 맥주 48병이랑 소주 10병만 탈게요 네 맛있게 탈게요 비주얼이 좋은데? 어 비주얼 좋아 왜왜왜 와 맛있어 왜 저거 맛있어 아 아 아 죽고 안 걸어 죽어 아 아 아 안 먹었어 아 거품 먹었어 거품 먹었어 아 그런게 또 있어? 사람이 아 자객 아니야? 마이크 아 아깝다 이거 다 병 갑자기 전달이 아니 근데 수을 잘 먹는 사람들 모았어요 술 다 잘 먹는 사람들 모았는데 와오늘 진짜 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기대하세요 진짜로 뭐요? 술이요 내가 제일 못 먹는다고 하거든 사람들이 보여줄게 오늘 아니 형 그때 아휴님한테 취했잖아 형은 술한테 취한 게 아니라 아휴님한테 취했던데 형? 이뻐 아니 너 안 물러주면 술? 야! 취한 건 영호야 영호야 그래? 영호가 제일 좋아하던데? 전 김 때문에 안돼요 이거 좋아져 어? 안 갔어? 아 근데 맛있다 어 맞지? 맛있다고? 아 이거 살짝 먹어봤어 맛있잖아? 맛있던데? 저기 저기 전달해 먹어도 돼? 하나 먹어도 돼 야 근데 이거 구워도 구워도 끝이 없어 아니 그때 우리 이거 다 마셨잖아 딱히 하나만 없어? 어 빨리 따줄게 저거 빨리 빨리 줘 계속 따야돼 그냥 계속 따야돼 계속 따야돼 계속 따야돼 다시 따야돼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씻고 갈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봉준이 형 오늘 준비를 진짜 많이 했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씻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이 마시고 있다고? 아 그냥 잠깐 냄새 같은 거 아 냄새 아 냄새 같은 거래요 시약 어 가자 아 이거 따줄게 아 따줄게 아 근데 배추 시원한데? 어 저 이거 얼음 2개 사왔어 와 아 형 이제 맛이 어때 그냥 급식도 없으니까 편해 죽겠네 진짜 아 나 진짜 아니 이거 계속 입에 살짝 댔다고 존나 안 봐 용정이라 하네 아 나 짜증나게 죽겠네 와 거품 뭐야 이거 거품만 이거 맛있네 오 냄새가 좋은데? 응 아 밑에 밑에도 그런 아 밑에 네 어 그러게 그냥 위험하다 저거 응 이거 와요 좋아 정말로 너 나 줘 정말로 너한테 진축이 동찰라 오지게 살고 있는데 진짜 와 나오님 감사합니다 아 나오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님 감사드립니다 어 와 100불로 반응을 저렇게 많이 해 아니 이러려고 내가 데리고 왔어 오늘 정정해지긴다 아 근데 오늘은 약간 마인드 좀 다른데 다른 방송에서 터져도 내 것처럼 좋아하자 오~~~오!!! 오 오늘 다르네 마인드 다른데 정장의 줌이야 오! 괜찮아 ㅋㅋ 괜찮아 호텔 밖에 안 묻었어 잘 안나오네 와 여러분들 이거 좀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와아아아 아 우리 또 용익의 선물 또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누가 쏠리는지 보려면 아아 틀어놓으면 자 일단은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러분들 아 이거 좀 편하게 해 아 근데 거품 지리네 이거 다 폈지 이거 어JD형님 비쾌기에 감사드립니다 용익이 감사합니다 아아 빨리 놔둬iane 어 그러니까 영어 근데 좀 약간 총각먹은 것 같은데? 오오 와 나 벌써 취한것 같은데? 와 이거 어떻게 먹지? 아 근데 이거 먹으면 다 먹더라고 신기하게 나 근데 다 술먹는 사람들이라서 다 아이고 500개 아이고 짜잔 유중이 막 열혈! 형섭아! 역시 죽어야! 내 동생 고맙다! 내 동생 고맙다! 가자. 여기 봉준아. 싸줘. 와 근데 그때보다 더 많은 거 같은데? 더 많았지? 아 근데 그거 죽을만에 깠어. 먹다가 죽을만에 들어갔어. 아 그런가? 일단 여러분들 이거 다 만든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끝이야? 더 있다고? 더 있으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은데? 술 먹다가 죽였는데? 아 그러니까. 벌써 지냈다고? 아니 근데 이 형 왜 이렇게 병 들고 있는 게 잘 어울리냐? 여러분들 이따 1그라운드 안치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나는 오늘 진짜 행동으로 보여줄게. 정말로. 극랑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진짜 행동으로. 맨날 필름을 하는 사람이야 임마. 아 오늘 진짜 보여줄게. 영물 없으면 그만해 임마. 형 형 섭외했냐? 형 섭이가 또 맨날. 아 감사합니다. 형 섭아. 형 섭아 그만해. 형 섭아 천 개 고맙다. 야 한 명. 채비 괜찮더만. 내가 이거 해. 형이 얘기했어. 오 내가 오자 갈자 하는 말. 향이 님 섭외했냐? 아 진짜. 아니 채빈 님. 채빈 님? 방송 끄고. 아니 용이 형 정도면. 방송 끄면 알아서 연락 오지 않습니까? 알아서 연락 오지 않아요 막? 진짜 한 명도 없어. 야. 요즘은 병무청원에서 밖에. 연락 오지 않네. 야. 날 깨트리고 있어. 왜 그런지 알아? 나도 그렇거든. 어 소주다. 소주 넣어야 되지. 와 이제 소주 잘 넣어야 돼. 이제 잘 맞춰서 넣어야 돼. 우리 여덟 명이잖아. 일단 여덟 개 넣고 형이 좀 마빠. 여덟 개 넣어? 어 여덟 개 넣자 일단. 일단 소주 넣을게 여러분들. 와 맛있겠는데? 맞지? 어. 일단 형이 맛봐봐. 몇 개 남는 거야? 주장들이 맛봐야지. 여덟 개 남았네? 뭐야 이거. 여덟 개 남았네? 맞아 일단 여덟 개 타봐. 너무 작나? 여덟 개? 너무 작지 않아? 일단은. 네 명만 더 넣을까? 네 명만 더 넣자 그래. 와 이 형. 와 오지게 잘 졌네. 와 씨. 아 깜짝 놀랐네. 진짜 잘 섭외했다 지금. 오 어떻게 잘 졌네. 12.4. 네 명만 더 해. 네 명만. 소주 12명? 응. 아 뚜껑 치우겠다. 응 뚜껑 닳겠다. 형 형 넣어줘. 오케이. 형 더. 형 더. 거품이 되게 많네. 이따가 사라지지 이거. 어 다 없어져. 아 안정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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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섞어줘. 어우 술김새. 어우 다 된거야 이제? 다 넣은거야? 야 잠시만. 형 형이 한 잔 먹어봐. 뚜껑. 뚜껑 여기다가. 어 내가 좀 넣을게요. 아니. 대표주당. 대표주당. 대표주당 형이가. 내가 먹어볼게요. 형. 형 형. 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줘. 뚜껑 여기 넣으면 돼. 주우가. 주우가 주워. 주우가 주워. 근데 거품은. 야 거품은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많은데? 그냥 먹어. 그냥 괜찮아요? 오. 천만만 봐봐. 천만만 있으면. 천만만 있으면. 어때? 아 거품이. 거품밖에 안나. 아 지금은? 거품이 너무 많아. 어떻게 거품을. 어떻게 거저낼 수 있을까? 거품을 걷어낼까? 아니야. 나중에 없었잖아 거품. 어. 없어. 지금 딱이야 지금. 아 진짜? 됐어! 좀 맥주없어? 왜? 아 봐봐! 딱 8개가 났다니까. 나중에 얼음 넣자. 아 쓴맛으로 먹어. 그냥 가자. 근데 좀 쓰지. 약간 쓴데? 아 그래? 괜찮아 근데? 2웅은 괜찮잖아. 먹얼만 해. 먹얼만 해? 너 내을만 해? 형이 그럼 조금만 더 줘. 어 그냥. 얼음만 괜찮아. 오케이 알겠어. 그럼 이거 치우고. 형 이거 밖에. 그럼 여러분들 아냐 이거 얼음 넣으면 맛없어지더라 맞지? 그래서 내가 얼음을 잔에다가 넣어줄게 각자 잔에다가 각자 잔에다가 넣어줄게 얼음 넣으면 맛없더라구 형이 여기 아픈 데쳐봐 아 그만 적을게요 여러분들 어우 가자 이제 갈게요 여러분들 아 근데 오늘 안주를 보여줘 안주를 보여줘 안주를 보여줘 아 근데 안주가 기가 막 저번이랑 진짜 달라 엄청나 지금 안주 오졌다 아니 첫잔은 주모도 먹어 주모도 나도 먹을게 오케이 우선 병부터 다 치울까? 아 식상해 뭐 저를 넣으라고 해요 여러분들 식상해 식상해 아 이제 됐다 아 이제 됐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좋아 야 너 좋아 병 없어? 와 맛있겠네 아 일단 아 오늘 준비 많이 했네 안주 창렬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저기 뭐야 해까지 시켜서 야 근데 문주야 미안한데 나 시작 전에 전 한번 해도 되냐? 아구 아 우리 통통계 아아 아이고 우리 공관형이 통계 감사드립니다 누가 방이시여 윤중이 방도 옛날에 오셨었는데 아니 나는 시작 전에 인천방용으로 전 한 번 해야 돼 근데 잠깐 넌 안하냐? 너무해 이 새끼야 형 나한테 해야지 같이 해야지 이걸 잠깐 뺄까? 그럼 조금 빼야겠다 맛있겠네 야 우리 안주가 이거 약간 진짜 아 이거 윤소희님이 철국 아 철국에 감사드립니다 아 족국에 감사합니다 어 근데 이 형 책임감이 많이 늘었어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좋아 아 나 오늘 술 따르러 왔으니까 어? 아 맛있겠다 아 크게 달라 야 야 윤준아 아니 그리고 다 먹었다 싶으면서 여기로 밀어넣으면 돼 129초인 아저씨 여기다가 밀어넣으면 알아서 따라줘 알겠지 아 이걸 치울까 지금 이거를? 어 이걸 치워 형 없지 지금 일단 여러분들 그 뭐지 너무 고배하시면 여러분들 오늘은 오늘만 강퇴할게요 여러분들 축제같은 컨텐츠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도배를 너무하면 소통이 안되거든요 여러분들 도배를 좀 안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 할 필요 없어요 다 친하기 때문에 너 그릇은 있어 윤조야? 저거 저거 어 여기 있어 호선이 안보여? 안 보여도 돼 야이씨 얘는 내가 볼 때 술 먹으러 갔어 야 우리 봉준이가 술 사주는거야 와 와 우리 보석이 방 라타리 형님 라타리 형님이 여바닥에 아니 그전에 또 묻혔다는데 점자개집 아이고 슈가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여기 아 이 점자개집 100개 이상 아닐까 아 100개 이상 아닐구나 아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라타리 형님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떠돌이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선 풍선 주지 마세요 어쨌든 봉준이 우선 풍선 별로 안좋아하니까 아 자기도 모르고 좀 화내로 사달도 사만이 아 여러분들 그리고 재방송 좀 하다가 2차 넘어갈 때 사다리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게 그 뭐야 방송국 글 보니까 너무 많이 넘어갈게요 시청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너무 싫어하시더라구 그래서 한번만 넘어갈게요 아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야 이 새끼 눈빛이 달라졌어 야 우리 틀치에서 이 새끼 막말을 조작할수도 있어 야 우리 틀치에서 이 새끼 막말을 조작할수도 있어 대봐야돼 아 와 완전히 와 와 와 이거 도움 뭘 빼야돼 아니 일단 이거 이거 일단 뺄까 이거 일단 뺄다고 아니 저게 저게 좀 재료애식급 아니야 음식 어 맞아요 좀 태어나면 처음 먹어봐 아 진짜야 어 아 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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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또 나 먹고싶다고 하니까 바로 만약 아 진짜 영호가 먹고싶다고 해서 사줬지 만약에 형이 사달라 했다 형이 사달라 했다 우리 오산한테 왜그래 우리 오산한테 왜그래 이게 제일 쓰레기 이 형이 제일 쓰레기에요 아니 왠줄 알아 아니 셋이서 아니 이 셋이서 같이 KTX 타고 이 형은 고속버스 타고 왔어 고속버스 부산에 지금 멀어 갔지 않았어 아니 왕산가봐 고속버스 타고 왔어 고속버스 내가 연락했어 근데 아침에 했는데 버스에 버스 타고 온대 아니 아니 자비를 대줬어야지 야 무슨 소리야 아빠야 여기까지 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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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첫맛이 중요한데 오 괜찮아 오 진짜 괜찮은데 얼음 넣으면 더 맛있겠네 오 야 맛있다 술 잘 못 먹는다고 나 맛있다 오 맛있네 잘 탔네 보나 한번 죽어보자 아 씨X 안먹었어 아 뭐해 아 원샷이야? 아 아 아 아 아 진짜 오늘 주단 그냥 나는 보여줄게 진짜로 주단 포스 뭔지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진짜로 아 별로야 나는? 아 아 나 오늘 알코올이 안 나온 것 같아 아 하하하하하하 이게 여태구나 와 나 오늘 그런 것 같은데 진짜로 진짜 아니 그게 있어 딱 첫 잔 먹으면 알잖아 알지 와 야 맛있다 아구찜 맛있네 어 이거 먹어 아구찜 아니야 이거 그거야 뭐야 해물찜 아니야 해물찜 해물찜이야 먹어먹어 일단 먹어야겠어 일단 형님들 일단 먹을게요 형님들 어때 형 컨디션 어때 괜찮아 아니 이거 봉준이가 다 맛집에서 산거야 오 오 좋아 형아 괜찮아? 응 진짜 안주만 30만원 썼어 진짜? 잘 먹었네 많이 먹어 근데 왜 오늘 이 멤버를 왜 소개한거야? 왜? 왜 아니 이 멤버가 딱 좋았어 여기에 솔직히 말해서 수범이 형까지 넣을라 했거든? 아 수범이 형 안 온다고 그랬는데 아냐 아냐 안 안 올라온게 아니라 수범이 형한테 안 물어봤어 아니 수범이 형 맛을 많이 가린다며 아 맞을게 낫다 그래가지고 안올거 같더라고 덕소 믹스 해야되는데 욕하려고? 그러니까 욕하려고 그럼 호선이 형 눈에도 안들어오지 아 근데 짱 먹자 우리 다 밥을 못먹어가지고 나 일부러 안 놓고왔어 오늘 맛있네 맛있다 진짜로 아니 근데 페이스 조절해서 먹지마 먹고싶으면 먹어 한의 둘봐 난 진짜 천천히 먹어 보성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알잖아 여러분들 이거 왜냐면 이거 다 부량이 달라갖고 보성이 아직 1cendant 안치했어요 아니 아직 안치oz 자존심이 진짜 없던 거야 영호야 벌써? 야 영호 영호 오늘 술 잘 못먹어요? 광말로 어제 4강가수 술먹방하고 수금 때렸어 아니 아니야 영호야? 아 끝나고 먹었어 아 끝나고 먹었어 아 끝나고 먹었어 내 영호도 근데 잠깐만요 아 이용호기 감사합니다 당신은 왜 먹었어 어제? 니가 안 두고 하잖아 그 분아 얘가 맨날 이게 뭐 맨날 술 먹는 그 분아 만들어가지고 다 따라하잖아 아 이 사람은 졌는데 먹었다니까 술로라도 이게 우리의 버스 술로라도 잘하더라고 아니 근데 원래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오메킹마음 알았어 응 1세트 땄는데 세레모니 하는 사람 나 진짜 못먹었어 왜냐면 내가 지금 그냥 할 때 1세트 있고 세레모니 하려고 했는데 욕먹 그 말인데 알아 뭔지 알지 아 이제 됐다 욕먹겠다 아 이제 끝났다 어 아 나 내 흐름인 줄 알았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러다 벤젠만 잘하면 5세트 갈 것 같아 하하하하 아니 잘했어 토스가 봤을 때 되게 잘했어 이기고 봉준이 봤거든? 이러고 있는 거야 믿었거든 하하하하 어 진짜 감독인 줄 하더라 하하하하 내 흐름인 줄 알았어 한다 한다 어? 오케이 이번엔 뭐 원샷 아니면은 조절해서 먹어 하하하하 조절해서 먹어 천천히 먹어 왜냐면 천천히 먹어 술 못 먹는 사람을 해 천천히 먹어 하하하하 아니 그만 좀 흘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멍청해서 버리네 그냥 하하하하 아 근데 이거 두 손이 아니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세졌지? 아니 이거 먹어 넘어도 안주를 왜 이렇게 커 이거 하하하하 나만 많이 따르는 거 같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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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장면은 나 오늘 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오늘 보성이가 잘 들어간다 오늘 컨트롤 채우기 할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끝나고 무조건 빠진다 내가 보고 있어 진짜 1g도 안쬘다 멘트 한시간지에 나오고 이제 무조건 들어간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도웅이 하하하하 아니 이 사람이 오늘 생일이야 안주가 많아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맨날 첵스에다가 소주 먹어 술 먹으러 가는데 술 먹어야지 진짜 완전 좋아 아이고 아이고 우리 윤주기만 여름 삼성이가 인경오개 고맙다 아이고 유리개도 고맙다 아 유리개도 고맙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딸내미 이름 아 유리개도 고맙다 변화님 175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75개는 뭐지 삼성이가 아닥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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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국밥 누가 초장에 찍어먹었는데 아니 아니 그거 뭐야 초밥 어 나 원래 초밥 초장에 찍어먹어 어? 초밥을요? 한장 초밥 초장에 찍어먹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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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뿐 형님이 천개 숭구려마켈로님이 삼삼칠개 감사드립니다 전자이팅이다 전자이팅 고맙습니다 얘는 못얘기겠다 진짜 못얘기겠다 별에다가 침착이 있어 텐션이 벨풍만 터지면 팝콕콕 올라가시네 진짜 저번이랑 달라졌다 근데 저번에는 자기 방송 아닐까네 안기뻐 뭐라는 줄 알아? 소원지 마세요 달라졌네 왜 욕하냐 갑자기 욕한다 어? 기죽었어 아 기죽이지마 윤중이 잘 섭외했다 윤중이 없으면 안돼요 야 염팀은 잘 녹화하고 있지? 난 벽풍선 안익을거야 이제 감사합니다 연안님 고맙습니다 연안님 고맙습니다 아니 유튜브 구독자 몇인데 지금 아니 근데 나는 몰랐어 대박이래 애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온대 얼마 나온대 4,5만이야 한 영상당? 난 몰랐지 아니 형 근데 부금 너무 많이 틀잖아 부금이 뭐야 안틀지 이제 이 자식아 다행이다 예상 수익이 있나봐요 그래갖고 그걸 말해주는거야 걔가 4,500이야? 그래서 내가 첫달 해 그래서 컴퓨터 싸줬지 미리 아 컴퓨터를 선물해줬다고? 걔가 컴퓨터 사양이 안좋아 공준아 나 질착좀 해줘 구독할게 어 연기를 달라는거야 아 넘어가는거 넘어가는거 아 아 여러분들 구석좀 말이야 형은 나? 난 했는데 한달에 2만원 나왔어 아 진짜 아 이런 이런 아니 그래서 토스트 아무도 안하잖아 용이형 안한다고 아 태경이형이 안되니까 다 안될거 같아서 아니 근데 봉준이가 내가 알기로 유튜브스타라고 들었어 아니 그니까 나는 구독자수가 많이 없는데 10만이잖아 이제 거의 근데 수익이 진짜 많이 나와 솔직히 말하자 얼마 1300 와 또 한달만 이렇게 올라온거야 내가 한달전에 또 아니네꺼거든요 어 1300 와 와 와 아니 근데 유튜브도 너무 늦게 시작했어 형이 마치 응 그치 그 누가 조언해줬어 그냥 다 아 진짜로 아이 제대로 말해 아이 말해 아 다 누구야 아 미투기 왜 아 나 아직도 생각한다 술 돼가지고 나한테 전화가지고 한시간동안 슈기님에 대해서 얘기하는거 어 아 아 아 아 아 진짜 얘기 진짜 얘기 아 아 지금 끝났어? 아 지금 끝났어 슈기님이랑 아 형 미안해 이 형 별말고 아무것도 몰라 별말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미안해 형 미안해 아니 내가 보기에 연방상 이 새끼 거드름 끝났다고 디론 사귀고 있어 쌀이에요 원래 다 그래 얼 안그래 어 원래 다 그래 진짜 흐흐흥 Pole 와 역시べ import miche야 나 진짜 와 우와 와 으하 와 진짜 못 이기겠다 Ensign 아 워 뜨머 휘흐흐흐흐흐흥 헛 오픈 근데 말이 없다 허허 으허 어 아 응 Women 으흠흑 사귀 clue 그러지 아 oren 원래 다 그래 진짜 와 역시 별낙게 나 진짜 와 진짜 못 이기겠다 윤수 형 어? 근데 말이 없다? 아저씨 빼줄 수 있으니까 그럼 유튜브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누가 있어? 명호 3명 있네 3명 왜왜 안해? 형님? 망트부? 근데 이름대로 가 망트부야 아니 왜냐면 아이디가 망이니까 망트부 망트부도 하면 안되겠다 형 근데 내가 6개월에서 지금 20만원 나왔거든? 근데 이제부터 월급 주기로 했거든요 어떻게 형 그게 제일 중요해 그래도 2만원 쪼야겠다 수입 비율 족구 따라 7대3 했지 제일 실수했네 근데 비율하면 안돼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걔도 열정이 있고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면 더 죽었잖아 난 잘 될지도 몰랐지 근데 소름 돋는 건 뭔지 알아? 경민이도 6,7대3이야 아 진짜? 나와? 야! 경민이 저번 달 유튜브 관리해준 사람 3,000원 받고 가야 돼 3,000원 7,3 해가지고 이거는 시방 망노동보다 더 유리겠다 노동착지야 노동착지 그냥 도와줘야겠네 3,000원 눈물이 나네 근데 경민이는 내가 스타를 해봤어요 이번에 어 와 너무하더라 진지하고 소울단계 너무하더라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 니가 소배했잖아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왜? 유튜브에 치보미 연보성 핀불 이거 달려고 알지? 어 매워 어 야섭아 너무 흘리려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대박이네 아 야 술 좀 먹어야겠다 더 재밌게 해야겠다 그래 조회수 나오지 아 대박이다 진짜 아 조회수 나오지 첫달에 4,500이면 아 근데 철구형도 첫달에 4,500 안 나올텐데 형이 진짜 조회수가 많이 틀리나고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 뭐 슬기님부터 해가지고 너무 막 재밌고 아아 창구형하고도 막 재밌고 너무 뭐 타이밍이 좋고 서로 승승장구 했네 슬기님도 잘했잖아 응 아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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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얘기야 이 녀석이야 야 내 모른다고 별풍 밖에 모른다고 이 새끼들 전장 아니 그 별풍 사이드밖에 안가 다른게 안가 오는 시발 우리 열혜형님들 어디방에 몇개 쌌지? 와고는 어디든 가라고 아 그래야 이게 돌아가는걸 보는거야 아 미안해 내가 잘 관심이 없었다 어 너무 관심이 없었다 아 아 어 이제 돈 좀 가져올까요? 어 야 근데 이런거 같아서 그거 뭐야 해먹고싶다고 했어 응 아니 보성이 돈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어제 내가 돈을 먹었는데 뭘 쳐야 되지? 와 한 번도 안 먹어야지 달라 광어 우럭이랑 크게 틀려 까면 이걸 뺄까? 응 이걸 뺴? 왜 빼고 아 근데 아무도 다 잘 먹네 야 족발 맛있다 이거 아 진짜 너무 매고팠어요 아 진짜로 야 이건 아 근데 범중이가 맛있는게 술 먹으러 왔습니다 아 말 좀 하세요 이 아저씨는 뭐야 아 아 아 술쯤에서 혼자 혼자 술 먹으러 간다니까 이래 아 기분 좋네 오늘 여러분 아니 맨날 혼술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거에요 나 그게 너무 신기하던데 혼자 고기쯤에서 형 맨날 혼자 고기쯤에서 아니 근데 원래 술 먹방은 약간 뭔가 약간 감상하면서 진지한 얘기하면서 술 먹으러 갔는데 진짜 술만 먹어 술 안 먹어 술 안 먹어 고기 안 먹어 소통 안하고 아니 안해 그냥 진짜 짬만해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 혼술할 때 미션으로 가는데 얘는 그냥 자기가 그냥 가게 돼요 혼자 야 맛있다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야 이 느낌인구나 맛있네 형들 보석이 너무 달리는데 혼자서 와 존나 신선하다 맛있다 어 개맛다 와 맛있어 왜 재훈이 형 아 여러분들 재훈이 형 지금 밥 먹고 있어서 그래요 어차피 이거 길게 갈거에요 근데 내가 알기로 조재님이랑 최우선님 관계가 약간 김재훈 김태훈 급이랑 뭐야 그거보다 아플 수 없어 야 아 형 와 얘기 꺼내지 마 아 형 이제는 아や 해 진짜로 나 근데 막말라 아니 어제 내가 재훈이 형 만났거든? 존나 방송적으로 이용해! 난 방송 이용해서 별풍선 받은지 한 번도 없어 아 근데 왜요? 형이 팬덤이 세잖아 근데 얘기했어 방송적으로 화해하면 안 된다고 잠깐만! 야! 내가! 내가 운전할게! 내가 했고 유튜브에 김재훈, 김태경 드디어 화해? 야 봉지아 너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야 이거 몇십만 나오겠다 빨리 화해해! 이제 어차피 다 둘 다 군대가는데 이제 와 수호가 잘 봤어 어떻게든 유튜브로 끌어올리려고 하네 아 또 묻혔대 아 형 뭐해! 아 죄송합니다 우리 슈기 2자연보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니까 묻히죠 100개니까! 우리 댕이님도 33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좀 살살 말하네 너무 시끄럽네 아 진짜? 너무 재밌으니까 아 맞아 재밌어서 그래 재밌어서 근데 게이머들끼리 만나면은 안 재밌을 수가 없는 것 같아 막 옛날 략이 많이 하겠네 야 봉준아! 어 너가 뭐 알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건 맞아x2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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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색도 빼야돼! 아니! 이색도 빼야돼! 아니! 아니! 이색도 빼야돼! 아니! 아니! 이색도 빼야돼! 진짜! 박문기! 박문기! 박문기보다 못생겼어! 처음 봤다고 했잖아! 아니 맞아! 옛날에 박문기가 떴는데 그 후에 그 후에 재밌게 하니까 어! 박문기가 그때 알게 도룡용 아! 문기 형 진짜 유명했지! 바로 나온 것 때문에 그때 융영 다덤비라고 바로 쓰러지지 않았어? 바로 쓰러지지 않았어? 바로 쓰러지지 않았어! 아니! 잘했어 박문기! 그치? 어? 좀 하지 않았어! 형이랑 했지 않았나? 어! 내가 이겼어! 진짜? 이 패털 났었구나! 하필 또 융영 중에 김태경 건드렸어? 그니까! 왜? 다른 사람 없었나? 도지 형 만났으면 이겼겠지! 아! 아! 근데! 근데 못 올라갔어! 아! 진짜? 탈락했어요! 핀! 핀! 아! 야! 아! 죄송하네! 아 형! 형 조심해! 어제 그 뭐야 술 많이 먹고 형한테 말 웃는다 했어! 뭐? 말 웃는다 했어! 근데 그건 궁금해요! 뭐? 전 사막이라고 왜 한 거예요? 아! 아니! 내가 말해줄게! 나! 이거 진짜 신화야! 애들이 야! 도재욱 존나 잘생겨! 야! 도재욱님 몸도 쩔고 어깨 개넓고 존나 멋있다! 근데 약간 사막이 남지 않는데? 아니! 유재석! 메뚜기 느낌으로! 이걸 붙어야돼! 근데 애새끼들은! 야! 도재욱 연보 사막이라면대! 하챙이 형 두께지! 이러니까! 존나 보면 존나 멋있는데! 어! 약간! 나 여기서 하해해! 나 근데! 와! 하챙이! 사회 하했는데! 그날 이후로 도사마라고 많이 하더라구요! 아! 그게! 아! 아! 연사마! 이런 느낌을 한 거야! 근데! 내가! 몰랐어 나는! 딱 들어갔어! 화가 나 있었어? 아니! 군대 가기 전이야! 스폰게임 가능하세요? 했어! 그니까! 저희 연 본 님은! 이제 연 본 님은 안 한거야! 어! 왜! 그러니까! 진짜로! 저 smarter! 조선시대에서 온단하다! 그니까! 나! 내가 방송을 어떻게 오래 안 한단말이야! 군대가니까 군대가니까! 근데 그때는 도로할때까지 나도 도로할때 없어졌지 않았어. 그러니까 진짜. 있으니까 화해하지. 화해해. 화해해. 아니 이제는 이제는 또 이제 방송 인식이 납니다. 아니 근데 여기 말고도 화해에서나. 와 근데 점진이 조용하네. 그래야. 아니 형 형 사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과를 해 사과를. 왜 왜 왜. 형 갈 통. 무슨 곡을 할 거야. 사과를 해 사과를. 아이고. 나는 몰라서 그렇게. 아이고. 아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야. 이 새끼는 뱀풍 받으면 막말로. 요까. 쌍욕 받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이제 안 해 진짜로 안 해. 안 적이 없어. 진짜 안 해. 근데. 아 나 근데 태경이 형. 아니 내가 그때 영호한테는 잘못했는데. 태경이 형한테는 좀 내가 그때 상황을 잘 몰라가지고. 아니 형 그때 왜 얼마나 안 한 거야 그때. 아니 그때 근데 내가 정확하게 안 해 그때. 뭐야 뭐야 말해봐. 아니 그냥 말을 해줘 말을 해줘. 시청자분들은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 아니 근데 내가 평소에도 좀 막 그. 좀 까불었어. 많이 까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다. 아 갑자기 드림이 생각나가지고. 야 잠깐. 응. 그때 이 형 뱀풍 안 터져야 돼. 맞지. 그랬던 것 같은데. 뱀풍 상. 뱀풍 상. 만개 넘게 받았으면. 어 야 이 형 뱀풍 안 터졌으니까. 촌나 야맛은 상태에서 너가 그러니까. 이 형 뱀풍은 없네. 이거야. 근데 진짜 그거였어. 게임도. 잠깐만. 맞아 맞아 맞아. 영호도 그때 안 터졌대봐. 아! 더는 그냥 이겼어요. 아 이긴 상황이었는데. 아 이겼어. 나는 또 상황은 안 돼. 아 형 계속 상황을 해. 아 근데 근데 갑자기. 그 원래. 사람이라는 게 드립이라는 게 갑자기 머릿속이 있어. 지나가잖아. 아 치고 싶기 치고 싶기. 진짜 주머동처럼. 갑자기. 아 태경이 형님 죄송합니다. 우리 그 뭐야. 고.. 코봉이 김선다리 생각난 거야. 그.. 그.. 공이 김선다리인데. 그때 갑자기 터무 아니야 형? DJ가 형한테 코봉이라고 한 거야? 터무이야. 근데 나는. 태어나서. 형과 통행하는 게 처음 전화. 아 진짜 형. 형과 통행하는 게 처음 전화. 형한테 누가 형과 통행하는 거야. 야 정말 DC 스캔에 통행하는 거잖아. 야. 그런 거 해서. 내가 태국 형한테 맨날 얘기했거든. 아 근데 나 좀 심한 거 같다고. 이거. 나 한 번 터질 거 같다고. 난 계속 그러고. 난 들었어. 아 나도 그거 듣고. 나 처음 들어봐가지고. 아 나 이거 아니다. 아 여러분들 여기서 멈춰야겠다. 근데 뭐. 예전에 얘기했네. 아 그래 그래. 아 나 그 이유 그랬어. 절대 그래서 사람들한테. 형과. 형과한테 형과 통행하는 거야. 형과. 형 그때 있었어. 깜짝 놀랐어. 형과 형과 통행을 해. 이제 되나? 진짜로? 아 근데 이제 여러분. 다 좋아요. 형과 형도 친하고. 형과 형도 친하고. 이제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 지났어요. 제가 봤을 때 그 이후에도 계속 했다. 그러면 진짜 문제 있는 건데. 진짜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야. 상대 봐가면서 해. 이 양반한테 해라. 최우선한테 다가리 존나 아크다. 형같이. 그래. 와 둘 다 재밌다. 키키 나왔는데. 영우랑 태경이 형은. 근데. 여기저게. 야 봐. 오랜만에 안나라봐. 조총 onde까지 가 seinen 홍 anlat. Sumunge. 조총 where까지만 안 knight 내. nosis경1. 형은 최강자 정환 한 명씩. 소유자님의 사랑과 의왼ym은 안 양이 calle. 피는 이石 단락처오를. 내 정환은 또 뭐지? aggressively. 와. 야. 너 나랑 친하냐. 너 넌 친한대 그런 이야기 해. 거꾸로 됐네 상호언니 자제했어야 했는데 사람이 또 화나면 앞에 안 돼서 그 말까지는 했으면 안 됐는데 정우가 또 이 생기니까 게임 또 잘하고 다 잘한단 말이야 근데 금정우는 게임 스타일이 날 열받게 존나 야마돌기 하잖아 그거 때문에? 뜰까 꼬우면 뜰까? 그때 열받은 거 아니야? 아 그 말도 좀 그랬어 아 꼬우면 뜰까 그래가지고 어 근데 그래서 내가 존나 연습했어 내가 A.S.C.Z.1 성격이 만났잖아 어 그래서 연습은 많이 했는데 아 그래서 뭐 그러고 나서 또 3연승 했단 말이야 집에 가서 그래서 던지고 싶었어 야 이겼다 꼬우면 뜰까 그리고 시발 평평 날아 있겠지 이 새끼야 정우 이긴다 정우 이긴다 12만개 터졌어 아 12만개 터졌어 아 A.S를 이긴다? 한판 이겼을 때 단판 올라간 것도 아니고 한판 이겼을 때 아니 이게 아니 그 뭐야 이기고 알아서 줘라 이거 이 재롭게도 내 나 지금 보러 유튜브 보는데 알았어 나 이런 거 그냥 아니 이기고아 너 얼마나 벌어야 돼? 아니 이기고아 너 얼마나 벌어야 돼? 아니 이기고아 30억 벌어야 되냐? 4억 벌이잖아 아 근데 이거 좀 잘못 요새 좀 그것 때문에 떠가지고 수위 다 떴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근데 여러분들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어? 너 얼마나 벌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나도 나도 알아서 죽게 나도 나 알아서 죽게 그냥 나도 야 윤중아 아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야 야 변말지마 여기 월 30번 사람이지 야 근데 웃긴거지 호선이형도 4백지 뭐 어? 아 야 아 못들어 아니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제 10시간에 100개 번다고 좀 하지마 사람들이 이제 뭐 BJ도 못 보는 사람들 아 진짜 쟤 너무 힘들데 이제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그래도 벌어요 난 근데 진짜 욕심 없어 이제 근데 태경이형이 나보다 제일 더 심해요 근데 여러분들 어? 나는 근데 진짜 요새 욕심 없어 아 근데 김타이공은 아 어 돈 욕심 없어 근데 야 봉준아 야 봉준아 2시간 탔어 이 형이 막 7일로 달라고 안 했냐? 7일로 달라고 할 텐데 나 9일로 할 거 말할게 봉준아 오늘 얼마 안 주냐? 어차피 와 나 깜짝 놀랐잖아 아니 그때 이거 말해도 되지? 뭐 뭐 뭐 철구 형이랑 나랑 재욱이 형이랑 태경이랑 그때 합방한 적이 있었어 아 어 네시스 레전드잖아 그때 레전드였어 근데 2시간 하고 8만개 다 터졌어 근데 태경이형이 갑자기 전화했는데 아 형 혹시 나와줄 수 있어 아 진짜 미안해 이랬는데 아 못 나와야 돼 너무 아픈데 형 근데 나오면 별풍선 반 띵이래 알겠어? 하하하하 밝게 와 거 와가지고 막 리액션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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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소름 돋았잖아 짤방 맞고 어 근데 그건 방송 재밌게 하려고 한 거고 별풍선 형씨 없었어 와 철구 형이 이 형님 뭐 그랬어 막 끝나고 나왔어 아 철구님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아 별풍선도 이제 반 띵하고 그러면 출연료는 따로 있는 건가요? 야 하하하하 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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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전화할까? 야 해? 철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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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경님 그러면 이거 드래프도 많이 봤으니까 출연료 안 드릴게요 내가 오케에스 바로 아 형 솔직하게 말해줘 맞아 맞아 형 그때 있었잖아 그때 있었는데 어 내가 가만히 있을지 얘가 합동 잘해 내가 합동을 연봉 아이 잘 질러 니가 지어낸 뭐하냐 대기전스 야 야 야 철구가 나 왜 좋아한지 알아? 김태균 이 형은 공짜로 설마했으면 그 사람인거야 하하하하 왜냐면 한 3백 달라고 하거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돈 좀 그만 밝혀 진짜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 용이형 뭐 하실려고 그렇게 모으세요 아 진짜 솔직히 재미로 하는거야 진짜 진짜 씀씀이도 꾸고 아니 근데 다 사고 그러더라 그쵸 어 용어 이제 다 먹을거야? 어 용어 없어 내가 용어 일부러 안 줬어 펜션 올라가네 용어 조금만 줄게 천천히 먹어라 어? 형 있어요? 형 있어요? 근데 진짜 까딱 닫으라고 너무 풀러지는거 핫갓 좀 해 이 자식아 하하하하 야 용어 야 봉준아 이건 아니지 아니야 아이 괜찮아 하하하하 우와 아 운뚱을 맞다있다 아 아 막말로 나 온지도 몰라 방제 없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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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온지도 모를 수도 있어 안보이거든 친하게 오면 보이지 하하하하 오늘 최고선이 있어서 다행이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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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있어야지 진짜 아하 하하 Nobody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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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소위 보는 하는 나아앍! 아니! 하지마! 생각하면 맨날 거였나 헤어지나봐! 하지마! 진짜 안 왔어 형순이! 팩트 푹 퀸 한 번만 해주시만! 아 진짜? 아니 근데 아니 이 말을 열 번 해서 아! 끊어지마! 갑자기 그때 방송 할 때 끝났는데 술 먹는 우리끼리도 계속! 매끄러워야 30분마다 해 30분마다! 뭐 헤어지라고? 죄송합니다 고이님이 나 진짜 싫어할 거 같아 진짧 싫어해! 응! 그래서? 죄송합니다 고이님 어제 같이 옆에 있었는데 혹시 김태경씨 오는건 아니죠? 재욱이 형 오는데 혹시 김태경씨 오는건 아니죠? 이러더라고 무헨터는 진짜 누구누구야? 궁금해 무헨터 멤버가 누구누구야? 우리 딱 6명 김유다, 김승현, 강은호님 흥민이 겉보경 그 다음에 김승현 얘기 안하냐?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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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덕수 보면 안되냐? 시원거리나? 우리도 사람 봐 진짜 흥민이 형은 무헨터 아니에요 어 아니지 근데 5분거리래 가까이서 내가 5분거리야 형 근데 2군 면접보면 형 꼰다 했다면서요 딱 오는 사람 멤버 정해줄게 내가 알아! 내가 비그지 멤버 봐서 알아 어 김윤중 무조건 와 그 다음에 뽀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중 그 다음에 김태경, 최호선, 박수원 간다 그리고 나도 간다 왜 유튜브 옆으로 유튜브 간다? 아 아 궁금한거 비글즈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거야? 니 위치가 어떻게 되는거야? 탈퇴한거 아니야? 나 2군 난 자진 2군이지 난 2군 나는 근데 철군님이 항상 불러주면 너무 좋지 무조건 와지 근데 철군님이 약간 막 대회도 있고 조심스러워하시고 막 그러니까 지금 4강이니까 어? 불안 무조건 좋은데 그러고 보니까 둘이 붙잖아 아 어 4강에서 와 어 너 그냥 빨리 떨어지고 보라비재해 원래 형한테 떨어졌어야 됐어 씨 아 형 이용하고 끊인거 아니야 아 그래 뭐 전날 술 먹었어? 니야 몰랐잖아 철군한테 진짜 더 가는게 에러야 내가 볼 때 어 아 나 원래 지금 RPG 게임하고 있어야 돼 야 디아블로 나도 초대하면 안되냐? 어 그랬어야 됐는데 야 잠깐만 왜 형 떨어지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군지 알아? 얘야 아 아 아 아 아 이형우야 아 하다님 3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영우는 영우는 매울 때 지금 우승했단 말이야 영우는 아 근데 아 웃기다 아니 근데 이렇게 다 말하면서 다들 뒤에 칼 한자로 밀고 있는 거야 왜인줄 알아? 제욱이 형 어디 뭐라는 줄 알아? 보성이 형 괜찮지? 쉽지 아니 진짜 진작이야 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진작이야 영우야 너가 맞다고 하는데 너도 그랬잖아 아니 잠시만 형 계속 올라오시겠네요? 아니 이거 오해 이거 오해 이거 오해 아니 이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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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 먹어야겠다 이형우야 이형우야 아니 뭘 오해 아니 그 상황이 뭐였는데 승현이 형하고 2대0일 때 얘기한 거잖아요 그냥 2대0일 때 내가 나한테 와가지고 어 영웅 올라오겠네 형 결승해서 뵈요 이러고 뭐하라고 그래 거기서 결승해서 뵈는거지 거기서 뭐라그래 내가 나 우리 라인 봤을 때 난 결승 간줄 아니 아니 나도 원래 프린스 시켰는데 연장 시켰잖아 나 원래 프린스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아니 확실히 마음을 놓으니까 긴장을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 이형이 좀 무당감이 없으니까 무당감이 엄청 심했잖아 형은 있지 당연히 난 무당감이 없어 이럴 거 없는 사람 무섭잖아 어 상황 언제예요 15일인가 와 진짜 재밌겠다 와 예? 이번주 일요일? 15일아죠? 내 순서도 몰라요 이경기야 뭐예요 무슨 일요일이야? 뭐일이야 태풍 태풍 맨대 서킷 에미알 태풍 어 우리 또 부스 안에 들어가면 또 명경기 하는거지 필드 안에 또 다신없어 엠분이 아 근데 재혁이 형이 이미 우승했던 마인드라고 와 결승 진짜 테란이니까 아니 그냥 아니야 야 잠깐만 넌 4강호상대 제동이 형 아니야? 어 저는 어 어 어 어 어 어 보성이 좀 실수했다 하하하하 아니 왜냐면 토스네 저건 또 제동이 형이 또 너무 잘하니까 또 다전제에서 토스가 저거 이기 힘들잖아 근데 하면 대박이지 진짜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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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님 감사합니다 아 아 근데 아프리카에서 이재동 선수랑 한번도 게임하여 한 번도 안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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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근데 어 나 근데 이해해 왜냐면 우리들이는 그 팬들 그거를 서로 겪어봐가지고 서로 졌을 때 얼마나 팬들이 까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피하지 하게 되면 단독중계권 나주라 하하하하하하 야 그거 오 이영훈의 인태도 이영훈의 인태도 이영훈의 인태도 이영훈의 인태도 이영훈의 인태도 이영훈의 인태도 야 이거 씨맨 대왕이야 무회수 20만명 이상 찐지 이영훈의 인태도 야 또 진하니까 아 레전드 나오지 진짜로 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막 이렇게 술자리에서 나오는 말들은 막 그냥 다 웃길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진짜 경고형하고 만약에 경고형이 왜냐면 워낙에 대왕 때 쎄가지고 아 맞아 경고형이 왜 강하냐면 솔직히 승률은 막 택리상에 비해 낮아 솔직히 맞잖아요 맞아 근데 택리상 상대로 강해 맞아 거기에 거기에 지윤님 뭐 아 아 와 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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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도 왔잖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거 취한 것 같은데 왜 너 왔어? 아 아 아니 물어보잖아 형 왜 대답을 안해줘 야 그럼 슈기님이랑 끝나고 어디 갔어? 끝나고 같이 밥 먹었어? 야 여려 형이랑 밥 먹었어 어 나보 형이랑 밥 먹었어 이 형 욕 먹을까봐 질문 바꾼 거 알아? 어 그럼 끝나고 슈기님이랑 어디 갔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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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새끼 그걸 캤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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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갑자기 쓴 거 읽었잖아 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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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는 수입이 다르잖아! 당신이랑! 아니 빠는 진짜 뭐냐 이거 원래 우선이 형이랑 친군데 그러니까 어? 명훈이 형이랑도 친구고 빠는 없어야돼 빠는 없어야돼 맞어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는 오해인 게 옛날에는 아이고 아이고 자이언츠님 109개랑 연하님 118개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제동이 형은 빠른인데 그냥 형이랑 하고 싶어 그런 거 있잖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근데 그 개념이 그때는 게이머 때문에 그런 개념 없었어 근데 이제 나이 먹고 아프리카 오니까 좀 애매하더라구요 아 자기가 잘 정리해야 돼 빠른은 이제 한두달 차인데 좀 빡세지 나 또 3회생이니까 아니 형 태꼬미가 뭔데 태꼬미가 뭐야 어? 아 이거 아 뭔데 나 몰라 진짜 몰라 뭔데 그거 그거 아니야 그 지코님 동생 이제 지코 형님은 처형이야 아 아 진짜 아니 이 형은 튼튼한 게 아니다 아니 아니 군대잖아 아 진짜로 아 아 잠깐 이거 그냥 미군미도나가 나 언급했어 그냥 아 진짜 몰라 아 진짜 아 근데 형타는 맞아 키 크잖아 아 165 넘어 미군미도나 아니 그래도 여다 좋아해 아 나이가 너무 많아 아 오 여덟이라고? 뭐해 서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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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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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덟 빨리 말해 아 아니 아니 아직 또 있어요 형도 말할거지 우동 우선 아 우선 돌아보자 우선 돌아보자 뭐라고? 아 이게 상상력 발효 뭐? 병구형 여자친구? 뭐라는 거야 상상력 발효했으면 야 영튜브 녹화해라 봄에 낀 지우를 푼다? 그런걸로 또 교재님은요? 저는 역겜 진짜 안 봐요 야 약간 여행 코스프레 여행 코스프레 한다니까 근데 나는 보는거 있어 맘에 들면 좋다고 하얀 스타일이거든요 안 배거든 진짜 없어 안 봐 근데 역겜 저는 아 진짜 아이 어미누거 어떻게 해 아니 요즘에 잘 잘 하던데? 니 형은 저 서현진님인거 같아 아 농담 아니고 내가 진짜 진짜 농담 아니고 내가 장도리로 칠거야 아니 아까 내가 서현진님 얘기했어요 내가 서현진님 얘기했다고 내가 진짜 대가리 깰거야 이러면서 진짜로 일단 이 형은 넘어가자 큰일날거 같아 아 영혼 솔직히 이미지 아니 없어 근데 아윤이 되게 이쁘고 했는데 우결하고 싶다고 이런건 아윤이 되게 이쁘게 됐어 야 아윤이다 야 아윤이야 나 기만져도 안돼 야 잠시만 야 잠시만 야 잠시만 해왔var 까곡이 까곡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